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기술기업협회의 마관옥 전문의원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구요. 오늘은 좀 30분 일찍 시작했어요. 왜 일찍 시작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산업동향 브리핑을 또 해드릴텐데 오늘은 그 마이스 산업에 관련된거에요.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저도 생소합니다. 이번에 공부를 좀 했어요. 초콜릿 다학교 선물 감사합니다. BJ뭉치님께서 주셨네요.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네요. 자 근데 뭐 이거 저는 물론 항상 이렇게 그 온라인 강화하기 전에 잡담을 좀 하죠. 오늘도 잡담을 좀 해야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중반기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 상반기까지 진행했던 과제들이 지금 속속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협회 자체에서도 아마 많은 결과들이 아마 지금 집계가 될텐데 뭐 저같은 경우에도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뭐 그 완전한 결과가 나온건 아니구요. 어 다행히 저기 그 구매주건부 두건이 그 소면평가 통과하고 대면평가까지 갔어요. 그래서 대면평가를 7월달에 마무리 지었고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참 확속을 대하고 있어요. 다른 전문의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 다른 결과도 기다리고 계실텐데 물론 앞으로도 하반기에 계속 사업 진행하고 사업 신청해야죠.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진행한 것들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아주 두순무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거는 마이스 산업에 관련된겁니다. 예 마이스 어 마이스 어 뭐 이게 뭐 어려운 용어 같지만 사실 뭐 어려운 용어 아니에요. 어 어 몇가지 그 산업의 약자인데 우리가 사실은 그 기존에 많이 접하고 있는 어 사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그 이미 그 기어페이 어 뭐 여기서 말하는 마이스의 약자가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그 MICE가 미팅 그 인센티브 트립 그리고 컨벤션하고 엑시비션은 이벤트라는 건데 그 기존에 다 따로따로 있던 것들이죠. 사실은 이 기어페이도 따로 있고 예 그리고 인센티브 트립도 따로 있고 인센티브 트립은 사실은 그 음 저도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는 기업에 있을 때는 인센티브 트립을 많이 갔었는데 뭐 여러가지 형태가 몇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러가지 형태라기보다는 뭐 한 회의 어떤 그 매출을 포상하기 위해서 직원들 잘한 직원들 혹은 전체 직원들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뭐 그것도 인센티브 트립의 한 종류고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그 해외 회의 참석을 시키죠. 해외 이제 다른 뭐 대리점 혹은 지사들 혹은 뭐 다른 기업들하고 타기업하고의 회의를 위해서 이제 해외로 출장을 보냅니다. 사실 그 자체가 인센티브 트립이에요. 왜냐하면 출장 가는 동안에 뭐 비행기값 항공료 그리고 좋은 호텔 그리고 뭐 가면은 어쨌든 회사 법인카드로 뭐 저기 관광도 좀 하고요. 뭐 먹기도 하고요. 뭐 좋은 술도 마시고요. 사람들과 즐기는 시간도 갖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인센티브 트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그 외에 이제 컨벤션. 컨벤션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에요. 컨벤션은 대규모 회의를 보통 말을 하는데 그 대규모 회의도 그냥 대규모 회의냐. 보통 대규모 회의는 주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하시죠. 어 뭐 국가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계 단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도 있고요. 혹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회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회의를 하죠. 어 뭐 제 경험상으로도 예전에 그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이런 컨벤션을 그 여러 나라를 돌아가면서 컨벤션을 개최를 했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저는 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나 중국 한국 포함해서 일본도 갔다 왔었고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리점이나 지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컨벤션을 개최를 하고 해요. 이제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일종의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시방람회 이벤트 뭐 전시방람회는 뭐 다 아실겁니다. 우리 그 코엑스 그쵸 그 코엑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전시죠 전시 그리고 뭐 대구의 덱스코 부산의 벡스코 뭐 호덱스 전남의 호덱스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일산에 가면은 저기 저기 킨텍스 있구요. 화소에 가면 신텍스라고 있구요. 전시회장이에요. 전시회를 하면서 큰 규모의 컨벤션도 할 수 있고 전시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제 시설을 다 갖춰놓은 곳들이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회의를 유치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빌려주죠. 대관을 해주면 그 장소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이벤트라는 것은 뭐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요. 뭐 일반적인 공연. 락페스티벌. 아주 그 대표적인 예죠. 락페스티벌로 국내에서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음악제는 물론이고 연극제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세계무술대회 같은 것도 한국에서 하더라구요.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마이스에 속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범위합니다. 어 이 마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이 포스트워리즘, 관광과 연결이 된다는 거에요. 뭐 회의를 하러 왔든 뭐 포상관광을 왔든 컨벤션을 왔든 정시회를 왔든 참석을 했든 이벤트를 보러 왔든 간에 그 이후에 해당 지역 혹은 그 나라의 특색 있는 부분들을 관광하고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거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포함이 되어 연계되어 있죠 연계. 그리고 또 숙박이 반드시 연계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타지에서 오는 분들 외래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숙박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음식도 있죠. 그쵸.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토속 음식을 비롯해서 일반적인 호텔 음식도 포함이 되지만 그리고 또 그 각기 나라에서도 보면은 왜 스위스를 자주 갔다 왔지만 스위스 가면 한 식당 꼭 갔다 오거든요. 마찬가지에요. 그 그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 갔다 오기도 하죠. 강사님 목소리 참 좋으신당. 그런데 왜 bj는 안하실깡 하시면 별풍 엄청 받으실 텐데 별풍. 뭔지 잘 모릅니다. 별풍이. 상가연합회 여자분이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러브하트. 자 근데 이런 마이스 산업이 사실은 산업화되게 된 배경은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에요. 아 여자시군요. 감사합니다. 하트 한 번 더. 두 개 날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배경이 사실은 마이스라는 것이 산업화된 배경이 되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다버스 포럼 아시죠. 다버스 포럼. 다버스 포럼이 뭐냐면요. 세계 경제 포럼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리더급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마인 회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뭐 저기고.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아마 여기 들어가지 않았었나 싶은데. 이런 사람들. 기업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제 관련된 관료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건 민간주직이긴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포럼. 그냥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스위스는 많이 가봤지만 다버스라는 것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사진을 보니까 아름답죠. 스위스라는 나라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다 아름다워요. 여기는. 제가 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입니다. 근데 이 다버스라는 지역은 사실은 큰 도시가 아니에요. 굉장히 자연 풍광이 아름답고 깔끔하고 작은 도시예요. 작은 마을? 마을 같은 거예요. 마을. 휴양도시처럼. 그래서 자연으로 휩싸져 있고 굉장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루첼이라는 곳을 자주 갔었고 찌리를 자주 갔었는데 베른도 갔었고 근데 루첼이라는 곳이 휴양도시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면 굉장히 큰 거산들이 많고 3,000m, 2,000m 이상의 큰 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자연에 휩싸여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작은 도시에서 작은 마을에서 이 다버스 포럼이라는 것을 개최를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이 마을 자체의 노력뿐만이 아니에요. 스위스 정부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산업화시켜서 어떤 부가가치를 일으키고 파괄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국제회의 유치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다버스 지역에서는 그냥 조그만 관광 휴양도시였다가 국제 포럼이 유치가 되면서 그 주변에 관광 산업도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겠어요. 숙박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음식점들. 그렇죠. 그거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활성화가 되고 그거와 더불어서 같이 활성화가 되는 게 관광 상품들. 그 외에 관광 스비네어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뭐라 그러죠? 기념품에 관광 기념품 등등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다버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어요. 유명한 마을이 됐죠. 마을. 마을이 됐어요. 이게 하나의 굉장히 잡담하지 마세요. 게시판에. 강의 들으세요. 잡담들 하고 그러세요. 저기 뭐야. 잡담하지 마세요. 강의 들으세요. 이게 하나의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 마을 자체가 하나의 관광 브랜드가 됐어요. 이 마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버스 포럼을 통해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를 방문을 합니다. 여기 방문을 해요. 관광하러. 좋은 예 중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자면 좋은 자원이 많이 있어요. 뭐 한식도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 세계인들에게 지금 입맛을 맞춰가면서 인기를 좀 끌고 시작했죠. 그리고 한류 뭐 케이팝 스타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의 어떤 정서와 음악 그리고 문화를 많이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 가진 자원 그 우리나라 독특한 고유한 어떤 그 문화가 있죠. 복장. 물론 지금 뭐 많이 다 서구화돼서 통일화된 어떤 그런 복장을 입지만 과거에도 뭐 뭐 경복궁 같은 경우는 한복 뭐 데이라 그러나 뭐 그런게 있어가지고 한복을 입으면 무료로 출입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복을 좋아하긴 합니다. 잘 입지는 않지만 그래서 뭐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평상시에 입을 수 있는 한복이 있다 그러면 어.. 입고 싶긴 해요. 근데 한복이 좀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옥도 사실은 어.. 유럽이나 이 미주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예요. 우리나라 가옥이 전통 가옥도 그렇고 전통에서 약간 계량한 가옥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가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이 마이스 산업에서 굉장히 큰 그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 좋은 것이 또 굉장히 큰 컨벤션 홀이나 전시장들이 많이 대도시별로 지어져 있죠. 예.. 잠시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정부가 그래서 2017년도 2월달에 이 마이스 산업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음.. 그 3대전략 7개 과제를 발표를 합니다. 어.. 예.. 뭐.. 제가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 사람들이.. 아니.. 그.. 정부가 이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관광 관련된 그 산업들 어.. 플러스에서 어.. 현재 그 각 지역별로 많은 전시장이나 컨벤션을 만들어 놨지만 많이 사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실 현실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 컨벤션홀 인구지용 곳이긴 합니다. 근데 백범 김구홀인다는 것도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아마 백범 김구홀도 있어요. 그게 어딨냐면은 저기 그..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 용산 저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도 컨벤션홀이에요. 근데 거기는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니까 예.. 어.. 어.. 이게 초콜릿을 선물해주면 뭐가 좋은 건가요? 저 초콜릿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초콜릿을 막 날리시네? 음.. 맛있게 생겼네요. 저 초콜릿 좋아합니다. 음.. 좀 개인적으로 카카오 정도가 좀 높은 거 좀 진한 거 좋아해요. 좀 씁쓰름한 거. 너무 단 것보다는. 예.. 자.. 예.. 강의 집중하세요. 초콜릿 쏘지 마시고 예.. 돈 들은 건가요? 초콜릿?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도 어.. 우리도 마이산업 한번 강화시켜 보자. 왜냐하면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미 사실은 마이산업의 이런 정책,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기 이전에 어.. 한국에서는 어.. 많은 지자체나 많은 기관들이, 단체들이 마이산업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었고 기관별로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그.. 국제회의도 유치를 하고 그리고 전시회도 유치를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마이스.. 어.. 시리가 또 혼자 작동하네요. 예.. 제가 시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작동하네요. 예.. 아이폰이 요즘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아이폰이 제가 말만 하면 작동을 자꾸 혼자 해요. 음.. 그.. 올해 이제.. 2017년도에 이런 전략을 세우면서 목표를 세운 것이 15년도에만 해도 157만명의 외래객이 있었대요. 관광객이 아니고요. 이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들어온 외래객, 회의를 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전시회 참석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오신 외국분들, 이런 분들 157만명이었는데 이제 올해 2017년에 180만명까지 늘리겠다. 더 많이 유치를 하겠다. 그리고 산업규모도 2015년 기준 5조원 규모였는데 2017년에는 5조 5천억 규모로 늘릴 수 있도록 뭔가 사업을 활성화하겠다. 그 얘기에요. 근데 뭐 사실 2년동안 5천억 늘린다는 걸 다른 산업과 비교해 볼 때는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제 5조라는 시장 규모가 엄청난 규모는 아닌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이 마이스 산업에 대한 5조의 파급효과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박 그리고 요식업 그리고 뭐 관광상품 뭐 뭐 기념품 같은 거 그런 것들에게 파급효과를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만 볼 수는 없어요. 이거 말고도 많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대 전략을 무엇으로 세웠냐 일단은 마이스 산업에 대한 발전 기반을 조성을 해야겠다. 뭔가 제도적인 측면에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스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해야겠다. 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마이스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 플레이어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시켜야겠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스 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서는 우선 동반성장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육성 체계 개선을 하겠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마이스 산업 육성 및 고도화는 업계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유관 산업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거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유관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관광 산업에 포함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건 해외 마케팅 영향을 강화하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고객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미 2017년 2월 2일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자료. 제가 만들려고 한 자료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 2월 2일날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이스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나눈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보지 않을 거예요. 40페이지 넘어요. 그래서 부분 부분 우리가 눈여 볼 부분만 좀 보고요. 이걸 본 이후에는 그러면 마이스 관련돼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냐. 이거 마이스 관련된 정책 자금이 있어요. 자금이 있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이거와 관련된 기업들 이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는 부분이 아니었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 아이고 팍팍 넘어가네요. 네. 일단 그 뭐 산업형으로 볼 것 같으면 이건 이제 국내 시장 규모예요. 지금 보시는 국내 시장 규모인데 어 2011년도 부터 지금 비교를 해놨어요. 2011년도에는 어 요 마이스 관련된 외래객 방문이 100만이 안 됐어요. 한 80만 됐으려나요. 아 80만이 안 됐네요. 80에서 100만이니까 아마 한 95만 쯤 됐겠네요. 그쵸. 근데 지금 2014년 15년을 보면 156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큰 포로 들었죠. 사실 2011년도 15년까지 11년도 15년까지 많은 기관과 민간의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런게 많이 입체돼서 외래객들이 들어오게 됐죠. 물론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많은 부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래객들을 많이 좀 어 국내로 모시고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참 재밌는 것이 1인당 소비지출액이 점점점 커진다 라는 거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팅과 컨벤션 인센티브도 아는데 인센티브도 빼고 미팅과 컨벤션만 얘기할까요. 미팅과 컨벤션 같은 경우에 약 한 2600달러 정도 1인당 소비가 1인당 소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참가비 있겠죠. 전시회나 국제 참가비가 있겠죠. 그리고 숙박 그리고 먹는 거 음식 그리고 관광품을 사는 거 뭐 교통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약 한 2700달러 약 우리나라 돈은 300만원은 채 안됐어요. 그쵸? 근데 이게 2015년 같은 경우는 어 아 3700달러 근데 2015년 같은 경우에는 3127달러 어 330만원 정도 되죠. 늘었죠. 물론 물가가 좀 크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더 써야겠죠. 예 그렇지만 인센티브 트릭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달러가 안됐어요. 1인당 소비액이 약 한 7700달러 정도 한 80만원 정도 됐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2000달러에요. 220만원 2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되는거죠. 그쵸? 어 굉장히 이건 두 배 이상은 큰 폰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인센티브 그러니까 인센티브 트릭 주로 이제 관광을 애체부터 목적으로 하고 오는 사람들이 확실히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보면은 음 저의 경우를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어 저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 관광객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이스를 통해서 유입되는 외래객이 아닌 일반 관광 그러니까 요어커들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요어커도 포함이 되고 그냥 관광하러 온 사람들 놀러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715달러 즉 200만원은 채 안되요. 거기에 비교해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거에요. 이 마이스의 어떤 그 경제 파괴 효과가 더 크다. 일반적인 관광객보다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중 좀 해야겠죠. 나라에서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랭킹은 우리가 2011년도 마이더 6위 세계 랭킹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국제회의를 개최한 실적을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많은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어요. 꽤 오래전부터 개최되고 있고요. 어 전렴 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늘고 있어요. 저도 뭐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업무의 특성상 이제 뭐 코엑스나 백스코 킨텍스 덱스코 등등등 호덱스 이런 그 전시회장이나 컨벤션장을 많이 다녀야 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의이나 국제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제가 참가하는 건 아니지만 봅니다. 그러면 제가 꽤 오래 다녔죠. 수십년동안 그런 현장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때 내가 불과 10년전만 해도 비교해볼게요. 10년전만 해도 그렇게 국제회의라는게 많지 않았어요. 실제로 무슨 국제회의 무슨 국제전시회 이런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과거 한 3,4년전부터는 국제회의 국제전시회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걸 제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뭔가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여기다 시너지를 일으키기 위해서 부스팅 역할을 하는 거죠. 불을 붙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게 이제 그 국내 시장 규모고요. 뭐 해외에도 마이산업 관련돼서는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긴 주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싱가폴 일본 호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뒤에 보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마이산업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가경제를 재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에요. 실제로 즉 무슨 뜻이냐 마이산업 국제회의 개최하고 그리고 자국내로 국제회의를 끌어들이고 전시회를 끌어들이므로써 뭘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무슨 돈 외화를 많이 벌어들었다 그래서 어 그 나라의 경제사정 나라살림을 풍족하게 만든 나라들이에요. 실제로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마이산업 자체가 산업적인 파괴표가 크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하고 분명한 거는 음 음 우리도 우리 기업을 위해서 뭔가 찾아내면 쓸 수 있는 중요한 툴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여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지 않아요. 어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 2017년도에 제도적인 측면이 정비되기 시작해서 뭔가 지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되진 않아요. 근데 점점 늘어날 거예요. 지원책이 왜냐면 지금 한참 정비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지원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음 요 주위 관찰하면은 좋은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 그리고 제가 자꾸 인상을 쓰는데 이게 조명이 너무 눈이 부셔 가지고 인상을 자꾸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면 쓰는 거 아닙니다. 네 이제 조명이 너무 눈이 부셔요. 다 꺼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꺼주더라고 자 뭐 추진병은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뭐 국제적인 뭐 국내 만세사 산업 현황이 양적 성장을 하고 있고 뭐 관광정책이 변하고 있어 질적 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제적인 마에스 산업 동향이 경쟁 구도에 들어갔다 이미 이미 사실 예전에 들어갔어요. 예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후발주자야 따지면 이런 그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가 뭔가 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민관합의 협업해서 마에스 정책을 만들고 이끌어 가서 산업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산업진단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눈여울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추진 과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의 그 3대 그 저기가 있다 그랬죠. 까먹었네. 그게 있고 하여튼 국제 경쟁력 강화를 하고 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하고 발전 기반 조성을 한다. 자 그럼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마케팅 경쟁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체계적 관리 산업 지원 확대 인력 양성 및 창업 활성화 유관 산업 파급 효과 재고 동반 성장 여건 마련 지역 육성 체계 개선 이것들을 내 7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앞으로 실행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에는 기업 지원책 또 있습니다. 뭐 기업 지원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하는 정책도 있어요. 자 뭐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더 앞서 앞서 얘기한 거고요. 뭐 현재는 그 이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국내에서 여태까지 흙탕물이 됐어요. 사실은 흙탕물 왜냐하면 그 어떤 제도적으로 이거를 관리하는 장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지들끼리 막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없애고 공쟁 경쟁을 할 수 있게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제 3월달에 협약을 체결하겠다 했는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 협약을 불이항하면 제조조치 하겠다. 그래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어 그리고 그 어떤 그 불공정 관행에 대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 계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거 이제 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만들겠다는 뜻이고 내년에 또 나오겠죠. 12월달까지 보니까 이제 어 제작금이 확산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육성 체계 개선 관련돼서는 그 이게 그 마이스라는 게 결국은 관광 상품과 연결이 돼야지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 몰빵되는 그런 사례를 줄여야 됩니다. 주로 서울, 부산, 제주에 몰빵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서울, 부산, 제주가 특징적인 게 말산을 위한 인프라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관광 상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산, 제주에 다 몰려 있어요. 뭐 광주에서 대구에서 국제회의 한다는 얘기가 참 별로 없어요. 근데 서울, 부산, 제주에는 참 많이 있죠. 요런 거를 좀 평준화시켜서 골고루 날아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거예요. 좋은 취지죠. 그쵸? 그리고 뭐 CVB 지역 CVB CV라는 게 뭐냐면 그 컨벤션 브로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컨벤션을 하게끔 도와주는 조직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 사실은 여러 지역별로 대도시별로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서울도 물론 있고요.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뭐 다 있고요.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데서 그 이 컨벤션 관련된 국제일을 위치할 때에 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도움을 줄 건지를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어린지하고 컨트롤합니다. 근데 이 컨벤션 브로라는 거는 개인이 하는 기업 민간 기업이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 공기관 성격이 어떤 그런 기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그나이징 하는 게 돈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참여하진 않고 이거를 오그나이징 하고 유치하는 과정은 이제 그 지방정부에서 참여를 보통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민간에서 이제 그 나눠먹기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죠. 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컨벤션 브로가 어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 이 컨벤션 브로에 대한 어떤 운영 방식이나 어떤 그 그 규모 혹은 전문화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앞으로 많은 발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특허 컨벤션 지원 체계 한다는 거는 어 여기 보시겠지만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 제가 마우스로 돌리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말고요. 이 저기 그 이미 많은 그 지역에서 국제 그 컨퍼런스를 유치를 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를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리자면 부산 같은 경우는 국제해양 플랜트 기술 컨퍼런스라는 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해양에서 많은 해외 그 관련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와인 바이어스 컨퍼런스 어 이게 뭐냐면 와인 바이어스잖아요. 네? 와인 사는 사람들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와인 마시고 와인 관련된 회의 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있어요. 베려보기 다 있죠. 여기는 극기 일부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그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이 컨퍼런스나 이 컨퍼런션 등이 어 아직은 지역 특화 부분과 좀 잘 매칭 잘 어우러져서 이용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를 뭐 말하자면 그 지역 관광 상품하고 잘 어우러져서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돼요. 자 어 그 다음에 어 이 또 하나의 또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컨벤션 부로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좀 미비하다 없다 없어요. 예 컨벤션 부로가 민간단체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운영비 보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단체가 이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비 보조를 해줘야겠다는 거는 뭐냐면 민간단체도 컨벤션 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의미에요. 앞으로 이런 거 생기겠죠. 그렇죠. 예 이런 거 많이 되면은 사실은 이 컨벤션 부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이 나와주면은 아마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겁니다. 음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어떤 지원책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 다음에 마이스아나벨 관광기금 융자지원 확대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 관광기금은요 관광산업 쪽에만 쓸 수 있었어요. 즉 마이스아나벨 관광상품은 아니에요. 마이스가 관광상품이었다면 이미 관광상품이라고 분류가 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근데 관광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관광기금을 그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마이스에서 마이스를 음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그 기관도 있어요. 음 기관도 있는데 어 그 기관들이 그 이 자금을 써야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부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음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좀 도와주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게 어 관광기금을 마이스 분야에 국제 서비스 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바꾸자 라고 했어요. 자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 관광기금 예산 여기서는 관광기금이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지원 예산이 5,500억이었어요. 5,500억원이었고 그중에 4,800억이 시설이었고 800억이 아 700억이 그 운영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만 2,500억원이 풀릴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2,500억원을 관광기금에서 관광상품만 쓰냐 이제 그게 아니고 국제회의에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얘기에요. 좋은 얘기죠. 고무적인 얘기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쪽 마이스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도 융자지원을 바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융자지원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가있어봐. 아까 내가 어디였더라? 아 아 아 내 컴퓨터에서 그 참 그 찾아놨었는데 그 컴퓨터 다 나왔네. 그 융자지원을 해주는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마이스 부분에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마이스 저희 홈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역시 그 그 PCO라고 하는 개념인데 PCO는 뭐냐면 그 그 어 잘 몰라 적어왔어요. 어 프로페셔널 컨벤션 어 전문 컨벤션 뭐 조직기관 같은 거에요. 예. 그 사람들이 한국에도 사실은 PCO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PCO 몇 개 거를 옛날에 해봤었는데 어 뭐 그닥 전문이 되지 않아요. 이 국내 PCO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저렴한 저렴한 호텔을 찾아가지고 저렴하게 그냥 그 대관하고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다였어요. 사실은 아니면 뭐 도시락 같은 거 어레인지 해주고 뭐 재기는 다 하진 못했죠. 사실 그거 가지고 근데 그 진정한 PCO라는 거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규모의 어떤 회의를 어 오그나이징 해 주고 그 기획해 주는 역할을 해줄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사실은 굉장한 그 그 저기 경쟁력이 있어야 되요. 언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 그리고 이 조직관리하는 그 운영체계도 방식도 그렇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국내의 PCO들은 이게 많이 약해요. 저도 몇 번 고려다 보니까 어 한 두번인가 하다가 나중엔 이제 제가 직원들과 직접 했는데 별로 의지할 만한 도구는 안되더라구요. 근데 이제 이런 PCO들을 좀 더 전문화시키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해외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라는 겁니다. 이런 PCO들이 해외 진출하게 되면 물론 해외에서도 영업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자기들이 일하겠지만 해외 회의를 국내로 유치해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PCO는 민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PCO 같은 경우에도 정부 지원자금이나 그런걸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고 산업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다르니까 좀 같게 만들겠다. 라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는 일자리 창출 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좀 불행하게도 이쪽 마이스 산업 관련되어가지고는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임시직이 많아요. 정규직이 없고 그도 그럴것이 이런걸 오그나이징 해주고 운영해주는 회사들이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자기들 정치직원을 잘 쓰질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의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좀 양쪽으로 성장한 인력들이 배출되지 않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에 책밖에 도는거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하이퀄리티의 휴먼유 소스를 좀 공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에요. 창업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관산업 파급효과를 제구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류기간 연장 소비확대를 위한 강화 프로그램 확대 필요하다고 써있는데 마이스와 관련되어가지고 국내에 유입되는 외래객들이 본래 자기들의 회의 일정 혹은 컨벤션 참가 일정 전시회 참가 일정 이런것을 제외하고 그냥 한국에 그냥 머무는 시간은 1.6일 이틀이체 안된대요. 이것밖에 안되다 보니까 관광을 하거나 돈을 쓸 시간이 많지 않은거에요. 이렇게 관광을 하거나 돈을 쓸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관광객들에 비교해서 거의 두배 가까운 수준의 비용을 쓰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관광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돈을 쓸 시간이 있다 그러면 또 얼마를 많이 쓸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겁니다. 이거 꼭 해야되요. 이게 어디로 가야 중심인가요? 여기가 중심인가요? 이거 꼭 해야되요. 즉 뭐냐면 파급효과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파급회를 높여서 관광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죠? 관광 상품을 연결시킨다는 거구요. 그리고 유닉 베뉴라는거는 베르사이 궁전 루브르 박물관이나 솔베이 라이브로 예시가 나와있네요. 헨리포드 자동차 박물관 뭐 이런거 어떤 한 지역에 특색이 되어서 랜드마크처럼 이용이 되어서 그 지역에 가만 볼 수 있는 것을 보통 말합니다. 유닉 베뉴라는게 한국에도 이런게 있죠. 이런거를 많이 만들면 생겨나고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회의하러 왔다가도 그거 보려고 몇일 동안 더 머문다는 얘기에요. 한국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요. 여기 나와있는 예시는 중앙박물관 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국악원 체육진흥 종합운동장 뭐 그런게 되어있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저거 경복궁 굉장히 훌륭한 예에요. 경복궁 경복궁 그렇죠. 그리고 저 있죠. 뭐죠? 그 폭빌리지 왜 말이 기억이 안나죠? 그 저기 민속촌 민속촌도 민속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많아요. 이외에도 사실은 뭐 국내에서 유닉베뉴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 활용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전주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북촌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좋아요. 한옥적이고 저기 한국적이고 그렇죠. 이런것도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관리 강화라는 건 참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이제 좀 증가시키겠다는 얘기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매년 분석해서 어느 부분을 강화시키고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이제 그 매년 이렇게 조사하겠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마케팅 영향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인센티브 강화 같은 경우에도 뭐 점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뭐 특별한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뭐 하도록 하자. 뭐 그런 얘기고요. 뭐 기업회의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업들이 어 이제 한국에 와서 회의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을 하자. 뭐 이런거 등등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거죠. 우리도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산업화돼서 기업들이 어 먹거리가 되겠느냐인거고 첫번째는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산업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필요할 때 융재화 지원이나 아니면 뭐 R&D 자금도 여기 없으란 부분은 없죠. 뭐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게 있을 때 받을 수 있겠냐 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냐 이게 사실 우린 중요해요. 우리는 자 그래서 아니 뭐 있습니다. 현재 있어요.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현재 있어요. 있는데 자 제가 이제 그 이동을 할게요. 자 아 잠깐만요. 마우스가 말을 안듣죠. 자 보면은 아 마우스는 관련돼서 케이마이스라는 그 단체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웹사이트 주소는 케이마이스 어 점 비지코리아 점 오라 점 ker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요. 어 실제로 그 지원되는 정보를 어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여기다 그 링크를 걸어놨는데 어 아 여기 있네요. 예 예 여기 보면 케이마이스 점 베지코리아 점 오라 점 케이악 써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제가 방금 여태까지 설명드린 예 그 것입니다. 어 좀 크기를 줄여야겠네요. 이게 창밖으로 너무 많이 나가래. 아우 마우스가 말을 안들어요. 우리 돈 빨리 벌어서 협회 좀 컴퓨터 좀 바꿔줘야겠어. 아 컴퓨터가 진짜 하다보면 성격벌이에요. 사람 돈 있으면 바꿔주고 싶어. 진짜 자 크게 좀 더 줄일게요. 이쯤 줄여야겠네. 예 이러니까 좀 나오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케이마이스 그 정부 기관에서 같이 만든 거예요. 그 아까 얘기했죠. 민관학 예 함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게 바로 케이마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인재체형 마이스동향 노티스 뭐 뭐 칼렌더가 이거 등등이 있죠. 여기 보면은 마이스 관련된 국내의 마이스 관련된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여기 유관계관 사이트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행복여행 뭐 케이퍼포먼스 뭐 베니키아 호텔 뭐 정부 3.6 나와있죠. 그리고 지역 컨벤션 브로라가 나와있습니다. 한국관광마케팅 인천관광공사 광기컨벤션브로 광원컨벤션브로 대전 마케팅 경주컨벤션브로 경남컨벤션브로 부산관광공사 한국관광컨벤션브로 대구컨벤션브로 제주CVB 그 다음에 고향CVB 이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브로에요. 요거는 개인 민간 기관이 아니고요. 그 지자체에서 만들어놓은 기관들입니다. 마이스 단합 관련돼서 유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기관들은 돈을 버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또 돈을 쓰는 기관들이 우리 세금을 써서 운영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냐를 찾으려면 사업지원을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바에 보면 메뉴가 있고요. 사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지원을 보시면 음 보면 국제 아이고 예 예 이제 열리네요. 아이고 느려 아우 답답해 예 예 보시면요. 메뉴가 있죠. 여기 보면 사업지원을 들어갔더니 국제회의가 있고요.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단체가 있고요. 국내 이벤트 전시방람회 로드쇼 지역 CVB 지원이 있습니다. 요게 전부 다 현재 그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융자 지원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 지원 안내매 신청 그쵸? 보조금도 있습니다. 융자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보면은 기업회의를 보면은 예 이것도 보면 지원 대상에서 이게 그쵸 안 보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업회의 인센티브 관광단체의 지원 대상 단체는 공통 지원 기준이 2박 이상 체를 해야 되고 외국인 10인 이상 포함이 돼야 되고 동호회, 팬클럽, 종교단체, 공무원, 학원단체, 학생단체는 제외다. 그럼 단체별 지원 기준이 뭐냐면 기업단체의 경비를 부담하는 인센티브 포상 목적 방안단체 또는 방안단체로 일정 표상 4시간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각각의 지원 기준 인원수나 선박입구는 한국입구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고요. 등급에 대해서 A, B, C 이게 뭐야 B, S, S, A, B, O, D C, D, C, D네요. 글자 하단 보여요. 이렇게 등급이 나와져 있고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그러면 지원 항목이 뭐가 있냐. 기념품 지원, 공연 지원, 관광지 지원, 체험 지원, 환영 행사 등 지원. 이거는 현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즐거울 수 있게, 재미있게 놀 수 있게 지원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 가지 공연 내용들도 여기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우리도 어린지 해줄 수 있어요. 돈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활용해보세요. 하고 우리가 어린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를 볼까요?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 안내 신청 들어가 보면요. 지원 절차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안내 신청, 지원 지원 방법에 보면은 뭐 주간단체가 회원가입을 하고 온라인 신청을 하면 실사를 통해서 보조금 승인을 하면 행사 진행 승인 항목 내에서 선지출하고 결과보고 선지출을 한대. 선지출하고 결과보고 하면은 그 다음에 청구 제출하면은 청구 제출한 거에 대해서 증빈서로 적합성 검토한 다음에 보조금을 입금해준다. 사주네. 돈을 주는 거예요. 직접 이거는. 이거 현금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렇죠. 이거는 그 그 지원 대상이요. 그 딱히 그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게 국내 주체나 주간단체가 학회, 협회, 조직위원회 등이 있고 어 피씨오도가 있고 아까 얘기한 그 프로페셔널 컨벨션 오그네이션 얘기하는 거죠. 이런 피씨오들이 돼 있고 사실은 이런 피씨오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기업이 거래를 하게 되면 피씨오한테 어떤 현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됩니다.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네요.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내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것들이 있다. 이게 소개를 하면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해준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시방람회 로드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시방람회 로드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어 해외에서 하는 거를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로드쇼 지원 같은 것도 있고 뭐 등등등 안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서 보려고 했더니 어 화면 원래대로 좀 키워달라고요. 네. 키워드릴게요.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국제이부터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음 요 요 주소는요. 제가 여기다 바로 찍어서 보여드릴까? 여기 주소가 이렇게 길어요. 이 사람들이 주소 길게 만들어놨어. 주소는 아우 마우스 말을 안 들어. 어 막 신경질하려고 그래. 음 이겁니다. k-mys.visitkorea.or.kr www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우스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정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점점점점 확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이게 좀 잘 돼야겠죠.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돼야 그래야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지원책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이건 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마이산화 관련돼 가지고는 뭐 지금 보여드린 뭐 요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다고 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어떤 예시가 있는지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예시를 찾아보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있는 내용은 없고 왜냐면 이제 정보 차원에서도 이제 이거를 체계화 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사실은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이 정부에서도 지원책 그러니까 이 금전적인 지원 융자 지원을 어 계획하고 있고 융자 지원에도 현물 지원도 하고 있는 거죠. 현물 지원도 해주고 있고 뭐 그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로 봅니다. 어 어 이게 그 사실은 그 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미비해요. 여기서 뭔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베네핏이라는 혜택이라는 것은 그 반드시 뭐 R&D 굉장히 R&D 자금 받는 게 어렵죠. 사실은 음 그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야 사실은 받을 수 있는 게 R&D 자금이죠. 근데 그거에 비교하자면 사실 이거는 기업이 어 자잘하긴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지원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어 그렇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음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어 뭐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돼서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그 요거는 그 그 마이산업 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월 2 2017년 2월 2일날 발행 그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음 자료는 다 뭐 협회에 주었으니까 드렸으니까 협회에서 받을 뭐 줄지 모르겠지만 받으시면 되고요. 뭐 개인적으로 받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관련 자료는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제 오늘은 불교입니다. 예 아 음 아 이런 사업을 주업종으로 하려고 하면 업종은 어떤 업종을 신고하면 되나요? 어 이거 굉장히 날카롭고 좋은 점입니다. 아 업종이라는 건 사실 그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에요. 여기 보면 컨벤션 서비스업이라고 있어요. 컨벤션 서비스업 아니면 국제회의 서비스업 전시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PCO 그 프로페셔널 컨벤션 오가니제이션 이라는 그 조직도 어 회사를 만드는 조건이 까다롭진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창업할 수 있는 형태로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이 언어적인 것이 좀 해결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국내에서만 뭐 자잘한 사업할 게 아니고 뭔가 이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글로벌 사업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그 기업이라면 언어적인 부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개인사업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사업이든 법인이든 뭐 하는 건 관계없죠. 그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고 난 개인하고 싶으면 개인사업하는 거고 법인사업하는 거고 근데 개인과 법인의 다른 점은 뭐 금융권에서 바라볼 때도 개인보다는 법인을 더 뭐 사실은 뭐 비중있게 보는 거고 그런 거죠. 네 그 어 이거 뭐 이거 관련돼가지고 만약에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어 어 직접 찾아보세요. 직접 찾아보십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를 뭐 알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뭐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몇 개 주소다가 정리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내용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직접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그 마이스 어 kmis.bccoria.org.kr 거기 들어가시면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상황 다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음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저는 그 해외 유학 갔다 온 젊은 친구들 한테 사실은 한번 창업해보라고 권해보고 싶은 분야이긴 해요. 공부하다 보니까 어 이거 괜찮겠다 싶더라구요. 초기 자본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장치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와 유사한 업종으로 어 가능합니다. 예 여행업 등록한 업체 업종 추가해서 이런 거 한다면 가능하죠. 그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하면 안 되는 그런 건 없어요. 결격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 건 사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예 뭐 그게 어느 법에서 뭐 여행업 업을 하는 데는 다른 데 하면 안 돼 뭐 그런 거 부분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은 심리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 어 하시고 싶으시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 정말 자세하게 알고 싶고 궁금한 사항은요. 어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직접 찾아보시면 제일 자세해요. 구글에 물어보거나 저희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뭐 너무 뭐 저한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많이 모르니까. 예 어 그러면 예 뭐 다 마치지 않았네요. 그쵸? 뭐 이렇게 잡담하고 떨다 보니까 한 시간 휙 갔어요. 그쵸? 이제 오늘 불금인데 우리 오늘 이제 정말 불금답게 음 음 아 상가연업편님이 자꾸 나한테 그 BJ 해라 그러는데 저 안해요. BJ 안합니다. 예 BJ 안합니다. 예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바쁜 사람이라서 예 어 오징어라도 괜찮아? 뭐야 지금 내가 오징어라는 얘기예요? 응 그 말씀이신가요? 음 예 알겠습니다. 예 오징어 불러 갈게요. 자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다 불금 하시고 어 건강한 불금 보내시고요. 그리고 재미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뜨겁고 활기찬 불금 보내시고요. 저도 뭐 불금 보낼 겁니다. 예 어디 가서 누가 불금을 보낼지 지금 잠깐 생각 중에 있어요. 뭐 불금인데 발것이 마땅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행복하시고요. 어 늘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또 뵐게요. 한 달 뒤에 봐요. 안녕 이거 끄는 거 어딨지? 한번 이거 부탁합니다. 아멘